이제 세 번째 발명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전차는요, 주로 이제 말 등에 타지는 않았습니다. 말 뒤에서 말을 모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나 세 명이 뒤에서 앉아가지고, 서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 무게를 가볍게 해서 몰고 손으로 다양한 조작을 하면서 화살도 쏘고 하는 그러한 식의 전술이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 등에 탄다는 게 아주 위험한 그러한 작업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말을 탄 사람들은 그냥 말을 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전사로서 동원되려면요. 어쨌든 편하게 탈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발명품은 안장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요, 약 2500년 전 러시아 알타이 산맥 지역에서 발견된 펠트, 양탄자로 만든 그런 푹신푹신한 안장입니다. 이때의 안장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딱딱한 안장이 아니라 푹신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는 각자 한 명 한 명의 전사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말을 타면서 그 위에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 켄타우루스를 보면요, 말과 사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악당처럼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 초원의 기마전사를 좀 공포심으로 보다가 만들어진 그러한 신화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마전사가 등장하면서요, 사실 또 다른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러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바로 황금인간이에요. 오른쪽은 카자흑스탄의 일식이라고 하는 고문에서 나왔고요. 왼쪽은 약간 북쪽에서 나와 있는 말인데요. 그 무덤에 묻힐 때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황금인간 보세요. 이분은 약 2400년 전에 살았었던 초원의 기마전사입니다. 그런데 온 몸을 이렇게 황금으로 물들였죠. 꽤 있어 보이는데 바로 이 황금전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기마전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마전사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기의 집이 없이 사방을 돌아다니는 마치 우리 캠핑카를 몰고 사방을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말 위에다가 자신의 것을 얹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화, 돈, 부 이런 것들을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아무리 누가 물건 줘봤자 둘 데가 없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금, 금을 갖다가 얻어서 얇게 펴서 자기 몸이나 말에 바르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몸이 곧 내 모든 재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황금인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금인간은요. 정말 드물게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수만 개의 그러한 초원의 기마전사의 무덤들은요. 거의 다 99.99% 다 도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황금을 몸에 발라가지고 그 채로 묶기 때문에 모든 도굴인들의 표적이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황금인간은요. 최초로 도굴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완벽히 보관해 본 결과 기마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월급들을 몸에다 바른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은 죽을 때 갈 수 있는 마지막 그러한 그 재화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죠. 한 뭐 돈을 100억, 50억 드린다. 질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건을 달아요. 그 대신에 당신은 평생 집이 없다. 당신은 기마전사니까 요즘 같으면 차겠죠. 당신은 평생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돈 갖다 뭐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명품 가방을 산다? 가구 산다? 둘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차를 금박을 입히겠죠. 아마 이 초원의 이러한 그 황금인간들은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제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황금인간의 몸에서 발견된 황금 유물들인데요. 엄청나게 유물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은 속을 텅 비게 하고 그래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왜? 치장을 한다고 금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전쟁 나가서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이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초원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한 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한 뼘만 더 빨리 가면은 내가 이기는 건데 그 무거운 황금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들의 몸에 있는 물건들은 아주 가볍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했지만 그 사람들의 실제 인생은 달랐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기마수리의 발달로 나온 건데요. 이거는 또 다른 황금인간이 얼마 전에 발견되었는데요. 실릭티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온몸을 황금으로 도로 덮을 정도라면은 아마 이 사람은 왕이나 그런 급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발굴을 해보니까 이 황금을 붙였던 그 바지들 있지 않습니까? 바지는 다 덕지덕지 기웠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단벌신사인 거죠. 예 단벌신사고 같이 묻히는 그 그릇들도 보면은 받침대가 다 떨어져가지고 몇 번씩 이어붙이고 하는 흔적들이 많아요. 돈이 없었나? 아니죠. 계속 유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은 최소한의 미니멀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화들은 황금으로 붙여지고요. 그러면 어디 정보를 한다든지 해서 부를 얻죠. 그러면은 자신의 말에 들어가 얹을 수 없는 것들은 다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을 목숨을 걸면서 서로 하나가 하나 연대가 돼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죠. 즉 황금인간은 그들의 찬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초원이라고 하는 이 각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고 연대했었던 하나의 매개체가 된 셈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초원의 놀라운 그러한 변화는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안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발명품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발거리, 등자입니다. 아마 지금 말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등자를 갖고, 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탈 때 등자에 발을 얹고 타죠. 그런데 원래 초원의 기마인들은 등자가 없어요. 등자를 거의 안 씁니다. 보통 우리 초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말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허벅지로 말의 등을 세게 조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이 허벅지 뼈가 옷자루에 휘어져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필요가 없죠, 등자라는 것이. 그런데 이 등자가 원래는 초원에 있던 사람들이 타던 말을 그 주변에 있었던 정창민들도 타면서 더 빨리 타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발걸이라고 하는 등자는요. 최초의 발명자들은 고구려가 아닙니다. 초원적도 아니고요.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주로 인도하고 중국의 서남 쪽에 있습니다. 운남성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은요. 고구려의 등자보다 약 500년 전에 만들어졌었던 청동기인데요. 그러니까 발명품 자체는 고구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구려의 등자가 저는 전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고구려의 등자는 금속이었어요. 원래 나무를 만든 등자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입혔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리가 대가 있는 것처럼 해서요. 등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등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사실은 이 고구려에서 등자가 등장한 이유는요. 선비족들이 이때 서기 4세기 때쯤에 아주 크게 발응합니다. 선비들이야 워낙에 유목이 잘 몸에 익은 사람들이었죠. 그에 비해서 고구려는 물론 말도 탑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빠른 시간 내에 선비와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단기간 내에 기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마구, 바로 이 발걸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발걸이를 빠르고 쉽게 말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곧 사방에 널리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사방에서 등자가 서기 4세기 때 정도부터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일파가 시베리아로 흘러갑니다. 저 빨간색 별 펴치인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극동식 등자, 극동적이 나왔으니까 또는 고구려식 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원에서 이렇게 등자를 만들면서 또 이 사람들은 튀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등자가 나오는 시기가 보통 서기 6세기 때쯤 돼요. 그리고 서양은 한 7세기 정도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고구려의 등자가 시베리아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 등자는 고구려 것이 아니라 러시아 알타이에서 발견된 등자입니다. 완전히 고구려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떠한 배경에서 고구려의 등자가 시베리아까지 갔을까요? 그 서기 5세기 때 상황을 보면, 4, 5세기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북방은 북이라고 하는 선비계통의 탁발 선비가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고구려, 그리고 몽골과 알타이 초원 일대에는 유연이라고 하는 흉노 다음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유연과 고구려는 거대한 북유에 맞서기 위해서 서로 연대했습니다. 그래서 유연은 고구려에게 양질의 말들을 갖다가 주었고요. 고구려는 여기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갑옷이나 다양한 철제의 마고들을 유연에 주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한마디 윈인하는 것이죠. 윈인. 그러면 그 유연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유연은 주로 몽골에 있었는데, 아까 알타이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타이까지 어떻게 간 거죠? 꽤 먼거리네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알타이에 그 당시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바로 돌걸. 티르크라고 하죠. 티르크. 현재 터키의 기원이기도 하고 한데요. 그 당시에는 아직 돌걸은 자신의 나라가 없었고요. 유연의 밑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알타이 산에 있었는데,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연이 이 사람들에게 철기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줍니다. 복속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유연한테 복속되어서 철기를 만들어 공급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이는 이것은 알타이에서 발견된 가장 빠른 철기로 만든 고구려식 등자와 다양한 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마 유연은 고구려에서 받았었던 선진적인 그러한 말타는 기술들, 무기와 마구를 티르크한테 주었을 것이고요. 돌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돌걸은요. 아사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족 단계에서 다시 자기의 힘을 키워가지고 반대로 유연을 칩니다. 유연을 치고 유라시아의 패권을 차지하죠. 바로 돌걸 제국의 등장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등자 하나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우리 고구려의 벽화죠. 오른쪽에 있는 건 어디일까요? 이거는 서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갑옷들입니다. 전체 시베리아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곳이 바로 알타이와 서부 시베리아 일대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는 이러한 맥락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헝가리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헝가리까지는 어떻게 가게 된 것이냐? 그거는 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돌걸들이 힘을 키워서 유연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멸망한 유연 세력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급하게 서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유물은요. 서쪽으로 도망가는 유연의 세력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무기와 마구인데요. 바로 이것을 보고 헝가리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조상이 여기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헝가리 근처에 나오는 아바르족입니다. 아바르족은 유연 세력에서부터 와서 저기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바르라는 사람들이 헝가리에서 발견될 당시예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상당히 몽골로이드 같은 형태를 많이 띄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다가 점진적으로 서양인화 된다고 이야기하고 최근에 나와 있는 DNA도 똑같은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한 질문이 나오죠. 유연과 아바르는 같은 사람들일까? 예, 한동안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견해가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DNA가 나오면서부터 사정은 바뀌었죠. 유연의 일파가 아바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바르는 서양의 중세의 여러 가지 기갑병들이 맞췄었던 등자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중갑병들의 마구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체의 유라시아 틀을 놓고 보면 이와 같은 하나의 그러한 발명품과 그들의 네트워크가 이어져서 이어져서 결국은 서양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서양의 중세 시대에 그러한 중갑병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유라시아는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되는 거리인데 쉽게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초원이 이렇게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초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초원이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유라시아의 초원은 다릅니다. 유라시아의 초원은요. 중간에 끊김이 없어요. 끊김이 없고 만리장성 북쪽에서 부터 시작해서 저 서쪽의 폴란드 근처에 있는 카르파트 분지까지 거의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이 허 벌판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동서문명의 하이웨이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타고 선진 문명들이 때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때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러한 놀라운 문명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시야에서 설마 너무 멀지 않아? 내지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러한 의심을 잠깐 버리고 과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유라시아라고 하는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그들은 어떠한 배경에서 문화가 발전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알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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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